손으로 갔다간 게 너무 편해요 나는 해결 한미 직장 와 제사인 트리 적 있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마이크 담아 마이크 마이크 도대체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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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이 쪽이 좋은데 터까 터까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아 이 동기장닭 아니야 전 데리고 가요 필기비다 여기에 사람 올려있어 뭐야? 저는 제 맥주가 우선 한 번씩 도착한 뒤 도착한 다음날 도착한 다음날 다시 도착한 이곳 도착한 주문 날아가다 오, 오 오 오 오 택배사장 택배 쌀쌀한 것 같아 5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보이는 데가 아깝게 쪼리나 이제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힘들어 안 힘들어 어허 불로족탕인데 아 호스가 있네 이렇게 어허 피아토리로 운전 좀 해주세요 여기 쭉 가면 위로 올라가서 하이파이 메인스테이션까지 가거든 빨간색은 있는데 안타갔나? 여기가 다안이네 다안 이거 뭔.. 차 뭐야? 뒤로 물렀으라고? 후인거 같은데? 후차서 여기가 웨이팅 라인이네 어 여기가 오 오 오 오 여기 나무는 되게 거글 거글하게 녹이 자란다 거기 뭐 오 오 오 오 오 여기가 뭐 음악청이래 음악청 오 오 오 오 엄청 크네 저기가 궁전기념당 아니야? 엄청 크다 저 안에 상이 하늘에 다 들어오지 모자마자 너무 메시지 않음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아쉽다 이렇게 뵈지 못하고 그니깐 너무 아쉬웁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3.8.2을 2.1 넓고 3.1을 떡이랑 뭐 제대로 많이 파네 저기 도와바 있는데 어 썰까? 도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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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ади 길 3일이셔야 된다 아직 여기가 옥돔이요 여기서 많이 잡힌다 했거든 회사입니다 아 그거 오포 있지 뭐지? 꾸이맨 같은 거 있지 생선 맛있는 거 같아 빵 빵이다 빵 고기만두 하는 거 생선 너무 25원이다 고기만두 그런 거 빵이야? 후시야 후시야 이런 거 다시 먹는 거잖아 어 표고버섯 많이 나나 보다 가자 아 많이 있는데 한 개에 200원 아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아 편의점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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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아 아 아 아 아 4,000원 기다네 여기 파인애플은 5% 이거 망고젤리는 다섯 개 사는 하나 더 추가해요 네네 성금표 제작해주세요 어떤 일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고하세요 네? 아 상온에 보관하라고요? 망고젤리는 상온 보관여서요 근데 먹었을 때 레자고만 여기서 먹으면 시원하게 먹으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많이 들어가진 않다 여기에 다 몰려있구나 아 정말 아 대기 먹으러 가야 될 것 같네요 아 사다 여기 아 진타이컥이다 아 진타이컥이다 안녕 안녕하세요 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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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기가 없으니까 좋네 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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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도 맛있어 무슨 맛은? 이것 하나 이것 하나 이것 하나 요시양 비즈 베이징 아 주스 더 밥 아아 하나 마셔도 돼 저번에 바이브? 상국은 계속 바이브를 얼음이었어 앞세졌다 라인 되게 이쁘구나 체체 이게 술이 엄청도 요로벽도 먹어보고 싶긴 했어 생명전자 현만 먹고 액젓은 원래 변맥이지 언제 마지막이지? 액젓은 원래 변맥이지 바람막이 정도면 됐지 원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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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원달러? 원 원? 네 저트 원? 오이? 아 여러 개 할 수 있다고? 세 개 다 먹을 수 있어? 아니 어차피 그 기름진 거 먹으니까 이 반찬이 여러 개 나와서 하구나 이렇게 반찬을 하는구나 아니야 저기 백이야 백 하나의 백이야 저기 5달러가 아니고 하나의 백백백이라니까 내가 속았네 내가 그이지? 5달러가 아니고 원 헌드레드 달린다 알았다 우유... 우유 면? 아니 아니 컵믹 그 한참 면? 아 아 한참 면 이게 소스인가? 아 맛있겠다 면 양은 얼마 안 되는 것 같다니까? 양이 별로 안 맞네 그래서 내가 안 되고 싶었어 만두보단 낫겠다 이게 이게 바뀌신 것 같아 잔장인가? 잔장도 옆에 있었어 이거 잔장이다 이거 잔장이다 응 오 이게 고춧가루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내가 여기 오우 이거 꼬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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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하나 싸가지고 먹었구나 아 뜨거워 달걀 또 조각이네 고춧가루 아니 곱빵이다가 바로 얹은가 난 그... 기게를 좀 떼고 먹으려고 이걸 기게를 넣어서 먹어야 맛있는데 그런가요? 그 통째로 그냥 엄청 부드럽게 먹는게 여기에 곱빵인데 고추를 좀 넣고 파 달걀 파 넣어 고추를 넣었건데 맛있네 너무 맛있어 이거 괜찮지? 많이 맵진 않다 여기다가 더 맵게 먹으려면 고추를 더 넣으면 되겠다 맛있어 뭐야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맞아? 당뇨 아 그게 재밌네? 맞아 근데 맞아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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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좋다고 그래 반짝반짝 이게 뭐야? 저렇게 찌개가 올라가거나 찌개가 엎어져야 좋다고 그래 어 그럼 뽑는거야? 이게 어때? 반짝반짝 이게 다 엎어졌을때 뽑을까? 어 뽑아 반짝반짝 반짝반짝 번호가 있다는데 편쩏 어디있어? 저기 뭐라 막 저거져있네 큰편을 잘거야 그래서 편쩍 사회에서 번호가 오는 건가요? 되게 효복해 한문으로 적어져있어 아니 여기도 새겨져있어 82번 3번 저기 뭘 나 대길이야 대박 여기는 중중 합격 운이 장난 아니야 대길이고 뭐 합격하고 하고싶은대로 알아 근데 봐봐 송길 와 여기 송길이 똑같구나 이거 이거 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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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갠데 한 명이라도 별갠데 한 명이라도 별갠데 요 내용 보니까 봐봐 썩어스티드로 알아보는 여기 나오는데 절구져있더라 안에서 어디가 이쪽은 네 동정 성격 응 아 보니 이렇게 적어가지고 찾아라 뭔데? 이게 품절이야 품절 아.. 저깄다 뭐 새겨지나 보다 어.. 만어 아.. 품절.. 품절?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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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는건 아니야 봐봐 이렇게 딱 포장해지잖아 이 사람들 다 여기서 이거 많이 마시고 와나봐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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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라 바바밀티? 야야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흑 아유 퇴빼럭 앗 아 이거 밑도인데 아까 쫌칸 아 이거 밑도 안나 아.. 쪘리 으음 먹어마 마 1978 미클리 그랬지? 숫당은 미클리인 것 같아 아.. 아.. 펜비 리팟 쭈피 50 45 땡큐 45? 55 저것은 휴지하고 55 이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여기 휴지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서 한번 섞어볼까 밑에는 따도 돼 미니네 선미 포장도 있는데 여기 아닌데 삼미 식당 삼미 삼미 식당 그 어딘가 플러스 연어 초밥인데 아 밑에꺼 밑에꺼 사람들이 저거 많이 먹으라고 소주 날씨가 많이 먹으라고 도착하니 또 왜 내게 이거지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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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추천하는 오징어 먹기였어 와사비 조금 묻었구나 아, 장고덮밥이다 대신 할까 볼 봐봐, 장고덮밥 여보의 생방송 나도 한 trans그라운 맛 응 고기는 되게 먹었지? 응 스테이크 초콜릿 왜 이렇게 먹었다? 파이트 치킨 이거 아니야? 스파이? 어, 그쵸? 이거 납땅한거지, 스파이도? 어, 스파이 납땅해 미니스쿨이도 있네 아, 저기... 이거이 나지구나 안 탈거라서 신청하는거 되게 좋아해 여기 뭐하세요? 아, 여기구나 아이고 와, 그쵸? 아디꽁 시그니처 너머 2 뮤지 아디꽁 베스넬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예뻐 아니, 그건, 잠깐만 아, 테스트를 드리네 백일이다 아 백일만 있는 거 아니야? 어이.. 백일 확인 봐봐 어 다 먹었어 이거 맛있어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맛있어 다 가볼게요 주소에 있다 여기 뭐 하나 한 번 골목 가보고 아 여기 골목 한 번 가보자 떡볶이 아닌가요? 떡볶이 사는 한국 음식인데 떡볶이 사는 떡볶이 먹으러 오신 거 카레맛 어제 우리 먹었던 어떻게든 먹었던 거? 꿀파일리트 정답 중국에서 여고 있는 거잖아 하나 먹을래? 여기 배가 흘러네 다 먹 bater 스토리 하나 퇴근 고고무 제가 먹다가 내가 헤어스타 여기 INTRO lots ofionar I still don't know The only one about the next year about遠v When we saw some of the weasel It's a beautiful place That's the one I hope you like it And the first thing is that But just like trying to find We need some food We have a good food 봐봐, 여기도 우산 같은 거, 여기도 우산 전문점인 거 보고 싶어요 기념으로 뭘 봐요? 아니, 여기도 봐봐, 여기 조그만 거 쪼금해서 귀엽네 쪼금해서 귀엽네 쪼금해서 귀엽네 아니, 근데 원치 우산이 있는데, 원치 우산을 해봅시다 쪼금해서 우산은 다ании? 여기가 동네가 10개 복적하구나 아, 저거 카톡다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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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노는 애들 그냥 우르르 우르르 다 나와가지고 노는데도 봐 여기가 타피가 어디있어 타피가 어디있어? 타피가 어디있어? 타피가 어디있어? 타피가 아쉬워도